69. 감. 야 뭐 할까? 골라봐. 오잉! 골라봐x2 못 따 숨겨 이걸. 저 들어가있습니다. 난 어떻게든 데리라 믿어요. 될까 올게요. 어디니까 뭔지 한번 구워봐 왜? 응? 아이고 형준아 어떡하네 못 찾겠지? 다 넣어서 어디 있지? 못 찾아서 찾았다 잔디밭에서 어울리지 않는 뭔가를 발견했고요 이게 맞겠다 아 못 숨겨 못 숨겨 자 일단 잔디밭부터 가 오케이 넌 조용히 있어 오케이 무조건 야 포카치 뭐야? 뭐야? 먹자 야 이거 와사비 어떻게 해봐 야 이거 가능해요? 와 마가렛트 이거 먹어야 되는 거죠? 야 와사비 먹어 파게 넣은 거예요 여러분? 야 마가렛트는 내가 미끼로 그냥 던져 넣은 건데 야 일단 포카치만은 먹자 야 나 볼래 뭐 있어? 아 이거 야 이게 뭐야 아 이것뽀어 먹자 야 야 그걸 왜 갖고 너 거구나 야 얘 잡아 이거 원래 여기 있었나? 오 형 잡아보여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벌레 뭐야 야 이거 누구야 야 이거 마일런이다 야 나 아니야 야 마일런 왜 하나도 못 찾겠어 나는? 뭐야 갑자기? 왜 먹는다 이거 왜 라면을 끓어? 저 제대로 파괴시키려고요 아 아니요 아 형 한 번만 더 끓여라 아니야 아 잠깐만 아 그럼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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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초 남았을 때 아 10초 남았을 때 나 한 번만 10초 남았을 때 아 나 10초 남았을 때 야 이거 다 같이 여기 멜론 깨자 일단 여기 멜론이 있어 빨리 멜론부터 깨야 돼 아 10초 남았을 때 끓어줄게 이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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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빨리 까면 빨리 까면 안 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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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니 일로 일로 하나 둘 셋 여기서 깨진다 여기서 깨진다 여기서 깬다 여기서 깬다 여기서 깬다 안 돼 안 돼 여기서 깬다 여기서 깬다 와 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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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지킨다고? 진짜 끓였다 라면을 끓였어 한 분 동안 쟤는 라면을 끓여왔어 예외적이에요? 뭐라고요? 멜론은 있겠지 멜론은 왜 멜론만 일단 시작하면 여기 일단 멜론을 깨워가야 돼 아 잠깐만 아 근데 봐봐 여덟 명이 지금 배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마지막에 돼요 이미 이미 타면 안 돼 일단은 찾은 거 먼저 깔끔하게 끝내고 시작하게 하자 봐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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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왜 아무도 안 마시는 거야? 이거 일단 먼저 푸시자 마지막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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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돼 형 언제 끝났어? 일단 끝났어 나눠 먹을까? 나눠 먹자 근데 하나밖에 안 놨어 이거? 와 대박 와 이게 다 페이크였어 그러면? 아니 냄비는 솔직히 좀 이거 진짜 제대로 끓여먹어야 되나? 안 똑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다음 라운드 합시다 5분 미리 잡고 미리 잡 야 여기 먼저 깨 야 일단 얘 먼저 깨자고 다 같이 해 이거 아니 아 저거 카메라 저거 신경 쓰기 야 내 자식같은 애라고 내 자식같은 애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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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GET 전ığın치는 거 아니야 형어 전言 한다고 gewitter 우와 대박 와! 어디 있는데? 너는 뭐야? 야! 이거 빨리 부서, 빨리 부서! 빨리 부서! 야! 뭐야? 저거 어디 있었어? 야, 야, 좀 고통스럽게 누구야? 아, 뭔데? 뭔데? 이게 있다! 으아, 르비다! 야, 일로 와! 야, 이거 왜 뭔데? 여러분! 야! 한 번만 살려줘라! 여러분! 다른 거 찾자, 다른 거! 아, 이거 르비 거야! 아! 세림은 르비 거 찾았어요, 부셔요! 오렌지, 오렌지! 아! 아, 이게 뺏어가네! 안 되겠다! 아, 지금 갖고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일로 와! 안 돼! 나 이 형한테 힘을 안 든단 말이야! 일로 와! 야, 여기 안에서 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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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찾아! 다른 거 찾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형 나 이거 먹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짜 내가 할게! 갔다, 갔다! 오케이! 아, 나 진짜... 나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인지 몰랐네? 난 이걸 끓여먹는 거라고 봐! 아! 매워! 뭐가 매워? 신라면! 신라면 다 먹었대? 있어요! 형, 없어! 야, 홍시 뭐야? 야! 야! 야, 어디 있었어? 어디 위에? 야, 홍시 대박! 어디 있었어? 저 전등 위에 홍시가 있었어? 진짜? 야, 저걸 어떻게 못 찾았지? 야, 홍시 대박이다! 나는 눈을 의심했어! 뭐야, 이거 달걀! 야, 이거 누구 거야? 어디 있었어? 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한 손으로 깼어! 한 손으로 깼어! 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야? 야야야야! 라면! 가위바위보 하자! 야야야! 라면은? 야야, 라면은 거구나! 야야, 이거! 아! 아! 아니, 그냥 진짜 낙엽 하나 들쳤는데 거기 사이에 달걀 있었어 대박이다 다 티나, 티가 나네 누구누구야? 태형, 원진, 정모, 성민, 혜림 민희처럼 야, 난 모르겠어 야, 나도 이제 반이 안 와 티나는 데 있어요? 뭘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의자? 오케이, 다 들어간다 찾았다! 와, 뭐야? 이거 무조건이다! 와, 뭐야? 이거 무조건이다! 어디 있었어요? 바로, 바로 부숴, 바로 부숴! 뭐야, 뭐야? 나도 보여줘! 내가 진짜 무렵이 부숴진 거 같은데 어디 있었어요? 이거 안 해? 아, 성민이 거야? 잘 올린다 아, 내 고구마! 찾았어? 뒤져보면 되죠 여기 아래 봤어요! 없어요! 와, 진짜! 와, 어디냐? 형, 어떻게 찾아? 누구 남았지? 나랑 세림이 형이랑 나 태형이? 내가 할 땐 몸에 넣어놨어, 세림이 형 나 아니야 진짜 정모 안 나왔어? 뭐야, 정모 안 나왔어? 정모 형은 뭐야? 정모 형 안 나왔어? 야, 이거 정모 형 몸에 있는 거 같은데? 원진 거 어딨는지 알지 형이 바로 찾아줘 바로! 바로 나한테 가시죠 찾아오겠습니다 정모 몸에 다 나왔어, 이건 뭐야? 이거 정석이 몸이야 야, 구정모 일로 와봐 아, 정모 형한테 있어 아니 이 안에 있으려나? 땀모 던쳐볼까? 네네 정모 형, 세림이 형 마늘, 마늘 정모 형 정모 형 응? 뭐야 그건 나무인데? 뭐야 아, 뭐가 있을까? 아니, 진짜 이런 젤리 하나 있어 식? 어디 있었어? 대박, 식 찾았어 어? 식? 어디 있었어, 이거? 에라이 라면 한 입 먹으세요 어, 이거 그 식이 아니야 식인가? 옷인가? 쓰러진다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요? 산에? 아니, 여기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꽂혀 있는 거야 근데 형준이가 쑥 뽑더니 내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그러더라고 의심당 의심당 진짜 잘 숨겼다 생각했는데 여기다 찬디다 찬디다 아 따가 아 따가 찾았다 찾았다 밤 밤 아 따가 이거 어떻게 해? 뭐야? 우와, 진짜야 하지만 하나만 찾으면 돼 우와 뭐야 우와, 이거 구성 못다 야, 밤이야, 밤 밤, 밤 밤 밤? 와, 이거다 뭐야? 밟아, 밟아 나이스 아 이거 정 모양이지? 너네 나 진짜 아니야 하게 되니 아는 게 있든 여기에 아니, 먹는 게 없는데? 라면 먹었고 그러면 라면을 다 먹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맞나? 야, 라면 다 먹어야 되나 봐 맞나? 야, 라면 다 먹어야 되나 봐 라면을 부셔? 우와 진짜 마지막 한 게 원진이 형 거 네 거, 네 거 나왔어? 내 거 아직 안 나왔어 식탁, 이거 봐요 이거 타 이거예요? 아, 진짜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조용 정모 형이잖아 야, 근데 밤은 진짜 대박이다 야, 밤 어떻게 찼냐 어? 어? 원진이 형 끝났어요? 어? 와, 형은 미션이었어요? 아니, 그 말이 어디 있었어요? 형은 다 미션이었어요? 와, 나 미션이 있었어 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난 일부러 내 거 그냥 찾고 다른 사람 찾은 척하면서 끓여 먹었지 아니, 혼자 라면을 끓으면 끓여 그러니까 대단하다 하고 있어 맞아, 근데 세림이 형이 아까 혼자 와서 한 잔 먹었는데 나 먹었더라고 너 그거야? 아, 너무 잘 나왔다, 근데 피디가 알려준 거야 여기 지금 파괴 안 된 게 있다고 세림이 형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초록색이 살짝 보이는데 내가 해서 살짝 덮어야겠다 하고 살짝 덮었는데 아예 그냥 먼저 그냥 깍고 아니, 나 누가 파괴하다가 여기 왔는데 넌 줄 알았어 아니, 내가 덮으려고 그랬는데 깍고 해보는 거야 오,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좋아가지고 주머니에 가 와 와 넌 진짜 대단하다 악마다 나한테 너무 잘 나왔다 아, 깜 너무 아까워 동시 어떻게 숨깁니까?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최고는 동시야 와, 저기 있던 거 우리 못 보고 있었던 거잖아 아, 나는 처음에 좀 차서라고 들었어 일부러 재밌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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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좋은 거 얻으면 되지 내가 아쉽다 와, 감사합니다 혜림이 형이 먹는 게 너무 나 원래 라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와우 예쓰 김원석, 최원석, 제갈원석 남궁원석 야, 1등 한 사람이 그 상으로 다 가죠? 독고원석 김원석 최원석 남궁원석 독고원석 야, 이거 좀 그래도 정리나 하고 가야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정리 좀 하고 갈까요? 빅블라 뚝배윤 부끄럽다 왜 이렇게 어렸을까? 짧은 데가 어디 갔어? 와, 몸이 기억해 몸이 기억해 뭐야, 나 머리를 했냐? 울도 싶지 않아 아 눈물을 마치고 아 와 왜요? 이나? 예상진 예상진 히트 타준보게 하이크랑 스카 해저파 넌터 어디가야 할 수 있는 선 히히히히히히 난 plan 아 근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 아 뭐야? 저희 크래비티는 이걸로 부족해요. 야 바나노이기도 해. 카르펜. 바나노이기도 해. 그래, 그런 어딨지? 카르도 아니고. 그럼 계란을 하나에 먹을까? 땡큐. 네. 나 너무 좋지. 나도 좋아. 좋아? 이따 도와용. 잘 먹었다. 좀 이따 도와야지. 우주. 여러분. 고기. 이제 고기에서 먹어야 되는 것을 좋아한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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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 빌려요. 정모 있어? 네. 정모 근데 안 보여. 에휴.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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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모야. 고전 한 번만 더 빌려줘요. 여기 저? 여기. 죄송. 저러. 야 같이 놀아. 똥아 우리 놀자. 잘 낀다. 어 놀자. 저 오늘 지금 앉으면 내일 아무것도 못해요. 어 잠깐만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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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텔. 없어졌어? 어디 갔어 안쪽이? 1. jos-go! 렛츠고 살 거예요 이제. 안녕... 안녕.. 송민아, 양 조금만 더 놀다 가도 돼. 이따 태양이한테 뭐라고 혼나는 거 아니야? 나? 왜? 왜 여기서 자냐고? 놀다 와요. 먼저 잔다. 여기 혼자 있으면 무서워, 여기 놀고 가. 가지 말까? 놀고 싶으면 놀다 와. 너 무섭다. 조금. 조금 안 갈게. 놀다 가도 돼. 너무 무섭다네. 그건 그렇지만. 왜, 왜 그랬어? 안 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리 와. 미안해. 졸려, 졸려, 졸려. 야. 야. 이거 우리, 우리도 죽어, 이거. 아, 오지 마.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나 진짜 무서워 지금. 세계 최고 용기 내서 지금. 됐어, 내가 봤을 때. 됐어요, 안 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불어, 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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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가기 싫어? 왜? 안 돼? 안 돼? 엉덩이 이렇게. 그래, 안 돼. 오케이. 너무 타려야, 그냥. 아, 우리 그것도 할래요? 뭐? 엉덩이 떼고 소리내셔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첫 번에 이렇게 시작해야지. 가자. 뭐야? 뭐 뚝 소리 나는데? 와. 아아. 아. 아아.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합는대. 야. 야, 등가야. 야. 야, 내가. 야. 너무 무서워. 아, 아. 아. 아니. 앨런 님이 제일 아팠어. 아, 제일 아팠어. 올림픽이야. 오늘 올림픽 열었어, 지금. 하나. 야, 뭐야? 야, 뭐야? 야, 이거 망설이 가긴가? 비슷하네. 비슷하네. 완전 비슷하네, 아닌데. 넣은 거 아니야? 이거 비슷하네. 이거 비슷한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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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벌댕이다, 내가 벌댕이야. 왼손은 비켜나가고 오른손은. 어, 아. 아, 내가 벌댕이야? 이거 쟤가 아니야? 미쳤다, 얘 찼다, 얘 찼다. 아, 참 묻는다. 형 소리내면 아팠다. 아, 뭐야? 뭐야? 360도야, 360도. 아, 소리 냈다. 한 번 더. 오케이, 왜 90도. 아, 이거 앞에서 찍어야 돼? 이거 360도야 되는데 90도. 어? 아핳핳ㅎ 노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거 아니지 와우 낮에 보니까 되게 예쁘다 이시라가 화장 오면 봐봐. 그냥 꺼고 있어. 이시라가 화장 오면 봐봐. 털어 꺼고 있어. 이시라가 화장 오면 봐봐. Q. 팀이 있어요? 아침밥 먹는데요? 어제 1등 했잖아요. 부럽다. 뭐지 이거? 시작! 1대 1! 1대 1. 시작! 세훈이는 왜 먹어? 세훈이는 어제 1등 했잖아요. 기대해! 넌 바로 못 이겨. 내가 이긴다, 이건. 나이스! 그냥 배구하는 거야. 우린 머리로 할래? 나이스! 안녕? 나이스! 천천히 와도 돼. 그냥 단지 음식이 차가워질 뿐이야. 야, 오늘은 봐준 거 같은데. 2대 형. 2대 형. 아, 몇 점까지야? 3대 1. 3점? 4대 1. 4대 1. 잘 먹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는 애들은 뭐야? 정민이 아직 안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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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1. 2대 1. 3대 1. 2대 1. 일부러 안 받았는데 정모 형 언제 와? 와! 된 거야? 내가 그대로 얼어버렸어 미안해 정모야 정모 형이 처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못하는데? 우리 정모 형 너무 불쌍해 정모 가자 정모 집중 어텐션 집중 어텐션 4 대 3 정모 공! 정모 고! 정모 4 대 4 정모 고! 지수 없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마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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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요 맞아 한 명 남았죠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먹이를 찾아 삼켓을 걸 어슬렁거리는 하얀 나를 본 적이 있는가 방금 본 거 같아요 아우 헌데 우리 따 따 원래 머리 착수인데 안 돼가지고 끊어가지고 야 끝났어 우리 정모 어떻게 던지자 정모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정모 몇 번 했어? 정모한테 빵을 쳤어 우리 다 날아났어 마음이 아프다 형 정모 이길 수 있을까? 산타 모니카에서 한 비치발리볼? 난 질 거 같아 뭐야 세계의 대결을 하고 있는데? 안 돼 4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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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 5대1 야 난 이것도 좋아 헐 야 맛있는 거 많네 뭘 먹자 이거 너무 불쌍한데? 이거 너무 불쌍한데? 괜찮아 많이 먹어 야 근데 이거 먹어도 충분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 뭐 있는지만 볼래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또 저희가 언제 이렇게 다 같이 산 산이 있는 텐션으로 또 1박 2일을 놀러 와보겠어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오시죠 고양이 진상해 양이 난이팬스 삭 아니야? 귀엽다 애교 부려 귀여워 놔라냥 놔라냥 괴롭히지 말아냥 갈거라냥 멤버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거 같아서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시즌2도 잘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시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크래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살 안 됐다 와 나 감자튀김으로 기름에 찌들어서 하느라 힘들었어 이제 핫덕 안 남겨 이제 음식 남기지 마세요 나 이제 햄버거는 단 푼만 시키려고 형 제가 V LIVE 할 때 아빠 먹을 만큼만 시켜줘 네 먹을 만큼만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1차actor 4차암 3차암 2차암 4차암 4차암 5차암 4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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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